안녕하세요 마르네입니다. 이번주는 특별하게 두가지 구성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번째는 편리하게 쾌변을 선사하는 유기농 추천템 두번째 구성은 코스코에 지금 당장 달려가셔야 하는 신상템과 세일템 그리고 한국어버이날 미국의 마더스데이를 맞아 부모님께 드릴 선물 추천템을 공개하니 무조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첫번째 영상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이들 방학이 다가오고 코비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여행계획을 하시는 가족분들이 많으신데요. 마르네 구독자분들도 여행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름 대비 다이어트 계획도 있으신지요? 이번주는 마르네가 특별한걸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른건 몰라도 여행갈 때 꼭 가져가는 이건 또한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시작템 평소에 화장실 가시기 힘드신 분들 내추럴한 방법으로 쾌변을 원하시는 분들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쾌변 스무디나 야채주스를 만들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내추럴 성분으로 간편하게 쾌변을 보고 싶으신 분들 마루 맘처럼 먹는 것의 변화나 여행시 환경이 달라져 화장실 가기 힘드신 예민하신 분들 다른거 다 필요없고 이거 하나면 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스물드무브티 모든 재료가 유기농이고 부드럽고 원활하게 묵은 숙병까지 쫙 트러디셔널 메디스널스에서 판매하는 세가지 종류의 스물드무브티가 있는데요 메인 성분은 그 유명한 세나 스무스무? 세나? 궁금하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 명료하게 설명 들어갑니다 스무스무브티는 세나를 포함해 유기농 허브들로 만들어진 차로 미국에서는 의사처방전 없이 일반 마트에서 구매 가능한데요 자기 전에 마시면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편안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차이입니다 그럼 스무스무브의 메인 재료 몇 세기 동안 완화제로 쓰이는 세나는 무엇일까요? 세나는 잎꽃 열매가 있는 콩과 식물로써 오랜 시간 동안 변비약재로 사용이 되어왔다고 해요 집에 세가지 유기농 스무스무브티 잘 모셔왔습니다 저는 홀푸드에서 한 박스당 599에 구매를 했고요 아마존이 조금 더 저렴하게 팔지만 6박스를 묶어서 판매하니 홀푸드나 다른 마켓에서 한 박스 먼저 사보시는 걸 추천해요 왼쪽부터 페퍼민트, 오리지널, 그리고 카모마일 세 종류가 있고요 가장 리뷰가 많은 오리지널 성분표 같이 볼게요 저뿐만 아니라 리뷰가 정말 좋더라고요 메인 재료인 세나와 함께 리커시, 페널, 시나몬 등을 포함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졌고요 세나엽은 대변을 부드럽게 배설시키는 완화재 역할을 하고 다른 재료들은 배 아픔을 줄여 원활하게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이 초록색 박스의 차, 다이어트 허벌티로 너무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유명하고요 이 차의 성분이 세나라는 사실 하지만 유기농 차도 아니고 복통을 줄여주는 다른 좋은 재료들도 없고 심지어 가격도 더 비싸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유기농 제품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하여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걱정과 농부들과 소비자들의 농약 잔륨을 섭취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 Organic Smooth Smooth Tea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마시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티백 한 장을 컵에 넣은 후 끓는 물 한 컵을 부어준 후 10에서 15분 동안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 다음 티백을 꽉 짜주시고 버리시면 됩니다 제품 추천을 드릴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인데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주의할 점과 부작용이 있죠 제품 박스에도 웹사이트에도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부작용과 주의점을 참고하시고 본인 건강 상태에 맞춰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중요한 건 물을 충분히 드시고 습관적 장기 복용이 아닌 급성 변비에 추천을 드리고요 체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서 다이어트와는 무관하다는 걸 알려드리는데요 다만 저는 다이어트 시작 시 쾌변을 한 후 시작하고 싶어 이 스무스 무브티로 쾌변을 보고 난 후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보조 제품들이 그렇듯이 지나친 의존성을 가지면 안 되겠죠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기다리셨던 코스코 강추 신상템 샤핑이 시작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코스코에서 판매하기 시작해서 정말 너무 기뻐요 그것은 바로 코코넛입니다 마레모의 여름 최고의 필수템이죠 노화 방지, 소화 기능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까지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땀을 정말 많이 흘리는 마루와 남편에게는 여름에 없어서는 안 될 Must have item 코코넛 한 개에 2불 49 낱개로 판매하지만 마르네는 박수채로 사서 냉장고에 쟁여놓으려고요 코코넛 오프너 툴만 있으면 한 번에 손쉽게 오픈이 가능합니다 코코넛 툴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와 오픈 방법은 더보기란에 있어요 마르네의 두 번째 신상 추천템은 바로 SIATE 아몬드 플라워 톨티아 Non GMO 재료에 밀가루가 단 1도 들어가지 않는 랩인데요 아몬드 가루와 타피오카 가루로 만들어져 파이블 함량이 높은 건강한 탄수화물입니다 20장에 11불 99 정말 코스코의 가격은 그 어느 곳도 따라올 수가 없네요 참고로 홀푸드에선 8장에 8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코스코에서 겟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다가오는 마더스데이와 한국의 어버이날을 위한 부모님 추천 선물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제품이죠 갈릭오일 마르네의 갈릭오일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국에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이 갈릭오일을 사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에서도 손쉽게 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마르네가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패키지가 고급스러워 선물하기에 정말 최고의 제품입니다 연세드신 마르네 구독자분들께서도 마늘오일을 이용해 각종 야채볶음과 고기볶음을 하신다고 해요 한국에 계신 분들께 보내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갈릭오일을 강추합니다 마르네 영상 코스코 탑10에서 강추해드렸던 마누카 허니 지금은 더 더 더 강추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7불 세일 중 그 비싼 명품 마누카 허니가 24불 99 마누카 허니로 인정받은 브랜드이고요 세일 후 가격은 한국의 반값 정도예요 하지만 세일 중에는 3개가 리밋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세일은 5월 23일까지 합니다 저도 선물용으로 사느라 3개 이상이 필요해 코스코에 두 번을 다녀왔어요 지난주 영상에서 강추했던 이 제품 역시 부모님께 보내실 선물로 적극 추천하는데요 유기농에 일단 포장이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받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세요 무엇보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밀가루가 1도 안 들어가고 견과류와 씨앗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는 양쪽 부모님을 위해 4박스나 샀답니다 자 건강한 스낵 추천해드렸으니 이젠 예쁘고 맛있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예쁘고 고급진 상자에 담긴 고디바 초콜렛 박스가 세일 중 무려 42개의 예쁜 고디바 다크 초콜렛이 현재 코스코에서 단돈 8불 99 핫딜이죠 다크 초콜렛이라 많이 달지 않고 낮게 포장되어 있어 가방에 한두 개씩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 한입 베어물면 크런치한 와퍼와 카카오닙이 씹히면서 다크 초콜렛과의 조화가 너무 좋아요 코스코에서 최저가로 판매 중이니 서두르세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을 땐 성분표 안보기 아시죠? 세상엔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건강식과 입이 행복한 음식의 밸런스는 적절히 면 100% 유기농 키친타올은 제가 써보고 너무 맘에 들어 했던 건데 지금 세일 중이라 아싸 하고 또 겟했어요 두툼하고 부드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세일 가격 8장에 9불 99 이건 사야죠 순면 좋아하시는 엄마를 위해 살려고요 주방에서 손 닦으실 때, 그릇 닦으실 때 마루네는 민트색이 예뻐 보여서 선택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색이 마음에 드세요? 마지막은 코스코에서 남편에게 사준 폴로 셔츠인데요 너무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추천해요 천도 좋고 깔끔한 디자인의 셔츠가 12불 99 이거 정말 너무 괜찮아서 저희 아빠도 사드리려고요 골프용 셔츠처럼 신축성도 좋고 디자인도 맘에 들고 마루맘은 저렴한데 예쁜 거 찾는 게 특기 역시나 예쁜 흰색은 벌써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서두르세요 참고로 마루대디는 평소에 미디움 사이즈를 입지만 이건 좀 크게 나와서 스몰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이번 주는 특별하게 캐변을 선사하는 유기농 스무스무브티를 소개시켜 드리고 강력 추천하는 코스코 신상품들 또한 부모님들께 선물할 가격도 좋고 예쁘며 퀄리티도 좋은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마루네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추천 제품들이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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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관제입니다 김윤오 Benny 弦 crypt 스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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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피